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의 꼼수탄에게 강력한 자진사퇴로 발칵 뒤집어 엎었었죠 지금 현재 언론들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떤 칼을 갈고 있으며 또한 민주당이 이동관 등장과 함께 큰일 날 수밖에 없다라며 살신 성인 이동관 내년 총선 지휘 이는 위대한 신의 한수이며 민주당 박살나게 생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 위해 탄핵 사태가 터졌을 때 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했겠나라며 지금 현재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마어마한 서슬푸른 칼을 갈고 있으며 머지않아 국민의힘 내년 총선 핵심 지휘자로 등장할 것이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년 총선 국민의힘 핵심 지휘자로 등장하는가 동시에 민주당은 그야말로 큰일 날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의 꼼수탄에게 어쩔 수 없이 자진사퇴 카드를 꺼내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싸움꾼으로 또한 전략가로 인정을 받은 이동관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나아가 대통령실까지 이동관의 등장과 함께 민주당은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싸움꾼 등장이 될 것이며 이는 위대한 신의 한수가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관은 살신 성인 이상의 결단력과 정무 감각을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은 이 자진사태의 변 한마디로 완벽한 정치인이 됐습니다 보수 우파와 합리적인 중도층들은 이동관 같은 이런 소신과 투명성에 손뼉을 칩니다 잡음 없이 즉각 사퇴했으므로 그것이 순전한 자위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동관의 살신 성인 그것은 바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의 전략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방통위원장 취심 전후 인터뷰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침없이 민주당을 박살을 냈으며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 한 차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침없는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피력하며 특히나 가짜 뉴스 피해의 심각성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확히 공유했던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이만한 언론관을 갖춘 인사가 없습니다 언론장악이 아니고 언론정상화입니다 탄핵 사유를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고 차라리 이동관이 싫다 이동관이 방통위를 총선 전에 무조건 마비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라고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벗던 그의 발언 민주당은 이유 없는 탄핵소추안에 이동관의 불법사항을 하나도 적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 탄핵을 추진하다가 그나마 타켓이 도중에 사라져버려 사실상 민주당은 개망신을 당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자진사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했다가 뒤늦게 민주당 체면을 살리고 싶었는지 이미 예상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등 횡설수설 충격 반응을 민주당은 쏟아냈습니다 이동관은 굳이 자기가 아니어도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나와 방송정상화 kbs는 시작됐고 mbc가 문제 방송정상화를 밀어붙이면서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대담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콜럼버스의 달걀 전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감각과 추진력에 소유자가 집에서 쉬고 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와 의무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니 아니 아마도 모름지기 이동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과에 공유하며 시퍼런 칼을 지금 갈고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동관 위원장이 국민의힘 내년 총선 지휘자로 급부상한다고 강조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당의 투사가 부족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현실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보수 우파 세력들은 이동관 같은 전문가 신문기자 청와대 홍보수속 방통위원장 이동관 같은 전문가 출신 투사 전략가 이러한 투사의 집권당 종룡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그야말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될 것이고 그 왜곡되고 조작된 선전선동 뉴스들이 중도층을 흔들어 성패를 가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게 현실입니다 숨 좀 편히 쉬며 정치를 하고 싶어서 마침내 탈당을 결행한 민주당의 이상민이 말한 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과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 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된 정당입니다 이 추악한 저질 정치집단 민주당이 표를 얻는 방법은 반칙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반칙이 가짜 뉴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자기 진영 미디어에서 개발한 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을 민주당은 펼칠 것이 뻔합니다 현재 언론 환경은 이런 거짓 선동 보도와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아니면 말고식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벌도 받지 않습니다 민주당 야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도리어 적반하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관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관은 여당의 가짜뉴스 전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 전쟁을 지휘할 능력과 철학이 매우 출중한 사람 인재 중에 인재, 지휘자 중에 엄청난 실력을 가진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서울 지역구 중에 민주당의 유명 선전 선동꾼이 현역인 것을 골라서 이동관이 출마를 동시에 선포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초마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원희령, 이동관, 선대위가 꾸려져 최강의 보수 특유의 점잖음과 이론, 논리를 겸비한 투사, 사령탑들이 탄핵과 방탄으로 지난 2년을 잘 먹고 잘 살았던 민주당,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국회 재집권 저지에 나서게 됩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들도 선수로 나서서 바람을 일으켜 전국의 동료 후보들을 동료하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원희령, 이동관, 선대위가 최고 지휘부로 등장하는 그 즉시부터 민주당은 악몽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들 3인이 내골 총선 슬로건은 5686, 50대, 60대, 60년생, 80년대 학번, 운동권 정치정식과 선동, 선전, 추방을 통한 이 나라 살리기가 되면 좋습니다 꼼수 탈당을 했다가 슬그머니 복당한 민주당의 민영배 위원이 헌법이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말하는 정도에 이른 것을 보면 민주당 이자들은 지금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이당 위원들은 습관적으로 탄핵 약발이 떨어지자 이제 영화 서울의 봄 인기에 올라타 계엄령 탈영까지 부르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민주당은 계엄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 국회에 출석하며 위원들에게 악수를 청한 대통령 등 뒤에 대고 이제 그만두시죠 라고 말했다는 변호사 출신의 40대 금빼지 민주당의 김용민이 한 말입니다 이런 유치하고 가짜 뉴스 선동으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을 뺏어야만 정상입니다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자기 감투를 헌연히 던져버린 투사 그래서 이동관이 이제 국민의힘 내년 총선 지휘자 투사로 등장하는과 동시에 민주당은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것이며 한동훈 원희룡 이동관 이 쓰리탑이 시동을 걸면 민주당의 내년 총선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폭망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매우 좋은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현재 칼을 갈고 있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내년 총선 국민의힘 지휘부 등장은 위대한 신의 한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한동훈과 원희룡 이동관 특히나 한동훈 이 중에서도 원희룡은 작년 대선에서 이재명의 비리 범죄 위협들을 1타강사로 이재명을 박살냈던 전적이 있는 인물이며 이후 한동훈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나갈 때마자 민주당 위원들을 뒤집어 엎었던 장본인 이제 점점 이동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